자, 출발해볼까요? 어우, 요즘 바쁜데? 전투응대에 나서 아, 전투응대에 나서 다아, 전투응대에 나서 자, 전투응대에 나서 아까 전투응대에 오신다 전투응대에 들어갔다가 아, 선풍돼, 나선. 이 파도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오직 나다. 깨어져라! 이 파도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오직 나다. 깨어져라! 아, 전투인데, 마스. 이 파도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오직 나다. 깨어져라! 깨어져라! 이 파도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오직 나다. 깨어져라! 깨어져라! 이 파도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오직 나다. 깨어져라! 깨어져라! 어? 이 파도 속에서 막대기 중이고, 물은 다음 상품을 나섰이 2급 동안 위필수들의 강화대인지 아, 완전 자그마한 판단이었어요! 죽을라듯이 말아듣는 것 같던가 어, 그래도 완전 좋은 판단이었던 건 사실이네요 꿈을 꾸러간